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울진 명진건설 주식회사, 울진 정우주택건설 김정희씨, 울진 엘리자원 이덕수씨, 울진 국제종합중기 임경우씨, 울진 원예치료봉사회원 일동, 울진 명도일이 노인회원 일동, 울진 명조개발 장상엽씨, 울진 좋은타일 임성순씨, 울진 작은도서관 김보경씨, 울진법무사 황원근씨, 울진읍 파출소장 김혜중씨, 울진 읍내오리 최봉래씨, 울진 읍내오리 이춘자씨, 울진 신정순씨, 울진 장현서씨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